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입니다. 오늘 기시대가 방한하는 날입니다. 윤석열은 환영의 입장이지만 저희 촛불행동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무엇을 더 내어줄 것인가 우려가 깊습니다. 기시다에 대한 저희 국민들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전에 이 동의청원을 공개하자마자 오전에 심사조건인 100명을 금방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들어가 있고 곧 대중적인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10월 20일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 국민동의청원을 대대적으로 우리 촛불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벌여 나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본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단체들 그리고 울릉군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조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도의 날 독도의 달 이 행사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확약하는 그런 취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념일을 정부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만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작년에 독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에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개정안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더 보강이 돼서 실질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행정적인 법적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되기를 저희가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법률 제정의 대중적인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동의청원은 지금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는 저 뒤쪽에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승격 기자회견 문, 뉴라이트 신민사관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신일 행보가 매일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마음입니다. 오늘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한 선물인지 윤석열 정부는 급기야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같은 독도의 홍보물들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독도 조형물이 곳곳에서 설치되었던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성남시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바뀌면서 시청, 로비와 구청, 주민센터 등의 청산소 52곳에서 보여주던 실시간 독도의 영상이 사라지고 대신 시정 홍보물로 교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도 명칭이 바뀌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 방어 훈련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훈련하지 말라는 망발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은 1905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용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닿기 심화, 축도로 바꾸고 시네마현의 편입한 뒤에 아직까지 계속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2005년 일본 시네마현 의회가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축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지금까지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지도의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쓸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의 독도를 불법 정보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행동은 촛불행동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의 망발을 음중하게 비판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토주권을 수화하기 위해서 현재 10월 25일로 되어 있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해서 지난 2000년 민간단체가 노력을 해서 제정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천만 서명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가기념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게 되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독도 그리고 동해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문화예술학술활동을 개최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시민단체들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촛불 국민들의 힘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 촛불 행동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서 국민들의 세컷기기인 청원을 통해서 독도의 날을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개정안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완벽한 친일정부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